반갑습니다. 벌써 6주차가 됐네요. 이번 6주차에서는 극한과 도함수, 미분이죠. 먼저 함수와 극한, 그 다음에 도함수, derivative, 그 다음에 선형 근사법, linear approximation, 그리고 Taylor 전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실습실에 가서 실습을 직접 하면서 경험하도록 하죠.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선형 대수학 복습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타, 지난 2주, 3주간에 벡타에 대해서 정의해서 벡타의 덧셈, 뺄셈을 학습했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노름, A의 노름을 구해라, B벡타의 노름을 구해라, 또 A-B의 노름은 즉 A, B벡타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들을 학습했고, inner product, 내적을 구하는 inner product를 구하는 방법들, 학습했고, 그 다음에 행렬이 주어졌을 때 첨가 행렬을 구하는 방법, 또 RREF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 그 RREF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 RREF를 통해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G가 3이라는 것을 구했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첨가 행렬의 A의 augmented matrix에 RREF를 구해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프리베리어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구해주는 이 솔루션은 특수해, 이 particular 솔루션이므로, 여기하고 AX 이콜 제로라는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합치면 된다, 이런 것을 이후에 기초에서 다시 가르쳐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 행렬의 값, 덧셈, 뺄셈, 행렬의 곱셈, 두 행렬을 정의해주고, 행렬을 곱할 때, 또 전체 행렬을 구하는 거, A.transpose 가로 하면 A의 transpose를 구해주고, 역행렬인지 아닌지는 A이지, invertable 하고 물어보면, invertable인지 아닌지 가르쳐주고, 또 역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A.inverse 가로 하면 inverse를 이렇게 구해주고, 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학습했고, 그에 대응하는 elementary matrix, 또 RREF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또 행렬 A에다가 identity matrix를 앞에 붙여줘서, 그거에 RREF를 구하면, 이게 identity가 되면, 뒷부분은 바로 행렬 A의 역행렬이 되는 것 등,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을 거고, 미적분학은 이 실습실에서 전체 실습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실습은 여기서 하도록 하죠. 자, 실습실에서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 좌극한, 우극한, 또 그리고 수렴과 발산, 그리고 연속의 정의의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도함수의 정의를 소개한 후에, 실제로 도함수를 구하는, 1차 도함수, 또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코스트 펑션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 그건 사실은 거꾸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을 구하는 것을,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꼭지점에서,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값을 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 그것을 위하여, 이 접선, 곡선의 접선을 구해서, 이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으로부터, 우리가 근사값을 구하는, 이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함수 그래프를 x제곱 플러스 스퀘어 루트 x를 구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을 이용해서, 우리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 얼만큼 더 편리한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테일러 전개식, 1개도함수, 2개도함수, 3개도함수 등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합성함수들을, 이렇게 연속함수를 다항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테일러 전개를 학습합니다. 이 테일러 전개를 학습하고 나면, 모든 연속함수는 다항식으로 바꿔서, 이 다항식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극대,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6주차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주 1차시 함수의 극한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